1, 2, 3 2, 3 2, 3 2, 3 2, 4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매우 시간이 늦었지만 찬이의 방 꼭 해야죠 그래서 꼭 찾아왔습니다 이제 곧 영영시가 지나는데, 영영시가 지나면 이제 일주일 끝나잖아요 근데 아직 밤이니까 아직 해가 안 떴으니까 아직 지금 3월 31일입니다, 오케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게 많으니까 다행인 걸로 오케이! 지금 보면 어... 계속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하라 하는데 괜찮은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Is the connection okay? Is everything okay? I'm just checking, just trying to check with you guys, is everything okay? 오케이, sweet! Thank you!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음악의 감상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처음에 너 잘 되지 않아? 오늘 Chris, you have to sleep!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No, I'm not tired 지금 그렇게 피곤하지 않고 몇 가지 지금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사실 아직 안잘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 하기 전에 그것들 하기 전에 Before I do those things that I have to do I want to spend some time with you guys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오늘 머리 좀 많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It's braided 머리를 땄다 딱따라는 표현이 하죠 그리고 제 원래 머리 색깔을 여기 약간 스프레이로 해서 투톤 컬러 넣고 뒤에 여기도 약간 묻고 약간 이게 있어서 오늘 더욱더 뭔가 늑대 같은 느낌이 있네요 좋아요 자 뭐 좀 더 정리를 하자면 아까 전에 혹시 V LIVE를 재밌게 봤나요? We live that we did all together Just before We did like a big TMI session 정말 큰 TMI 대잔치를 했는데 Sondi Kids 진짜 앞으로 기대 많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재미있을 것 같고 저희도 하면서 너무 재미있게 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저는 찬일방을 꾸준히 잘 하려고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이것도 있고 네 저희 음악 방송 첫 주가 컴백 첫 주 벌써 이렇게 끝났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아직 실감이 좀 안 나는 것 같아요 첫 주가 너무 빠르다 근데 저는 스테이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이 만날 수 있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뻤던 것 같고 오늘도 저희가 팬사인 컴백 후 첫 팬사인인데 뭔가 약간 어색한 느낌이 살짝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좋은 어색함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뭔가 더 좋았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안 돼요 안 된다 안 나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잘 되나요 연결? 잘 되나요? 잘 되나요? 죄송해요 와이파이 안 돼 네 첫 판 끝나고 앨범도 나왔고 앨범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앨범 괜찮은가요? 수록곡도 되게 많고 타이틀곡도 있고 엔트런스 이런 곡도 많은데 여러분이 즐거웠어요 여러분이 즐거웠어요 여러분이 즐거웠어요 네 많이 들어주세요 이번 앨범에 좀 더 저희 스리라차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이제 편곡적으로도 제가 좀 더 도전해본 게 많아서 사실 좀 많이 불안했어요 하지만 뭔가 스테이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다 해가지고 저도 많이 힘을 많이 얻은 것 같고 뭔가 계속 역시나 음악은 계속 해야겠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뭔가 생각만 해도 뭔가 설레는 음악 좋은 것 같아요 자 Without further ado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음악 감상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요 저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곡 지금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이 있다면 언제나 댓글 남겨주세요 If you guys have any song recommendations If you guys want to listen to something right now If you guys want to recommend me something If you guys want to listen to something I think I just repeated myself But If there's something that you guys want to listen to Please leave it down in the comments below Not the bell to the side Or wherever It's really like what am I talking about 오케이 자 그러면 처음으로 첫 노래로 제가 시작을 하려 하는데요 이 노래는 저한테 정말 잘해주시는 분께서 이제 추천을 받았는데 여러분한테도 이제 추천하고 싶어서 틀어드리겠습니다 오 자 가고 있습니다 You guys ready? 3 2 1 Go 2 1 2 2 2 2 3 2 3 4 5 5 5 5 6 5 6 6 7 7 7 7 8 7 8 8 9 10 11 12 12 13 13 11 12 13 13 14 15 15 14 15 15 15 정말 잔잔한 노래잖아요 사실 지금 사실 봄이긴 한데 날씨가 좀 되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되게 많이 춥고 많이 추워져가지고 뭔가 아직 겨울인 느낌이 살짝 드는 것 같기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좀 잔잔한 음악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노래 사실 많이는 안 들어봤지만 추천 받고 들었을 때 너무 뭔가 좋은 것 같아서 스테이한테도 추천해주고 싶었습니다 방금 들었던 노래는 아티스트 분께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가 이 말에 들어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음... I don't know if it's right or wrong but 랄우브? L-A-U-V 랄우브? 랄우브? 다음 곡으로 넘어가려 하는데요 이 곡은 마찬가지로 좀 잔잔하고 좀 미니멀한 곡인데 아티스트 분의 음색이 너무 좋고 그래서 이 노래를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랄우브? 아티스트 분의 음색이 너무 좋습니다 랄우브? 랄우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앨범 곡을 틀어달라는 말도 되게 많아서 틀어드리겠습니다. I shall, I shall. My abs? I shall, I shall.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까 해서 좀 걱정도 했는데 근데 두 번째 제일 큰 걱정 중 하나가 제가 피부가 너무 하얗잖아요. 정말 하얗잖아요. 그래서 복근이 있어도 잘 보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무대하기 전에. 그래서 사실 좀 걱정했는데 다행히 정말 다행히 제가 옷을 어떻게 들어서 그런지 그 빛도 너무 밝지 않아서 그래도 이제 라인들이 잘 보였던 것 같아서 그냥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사실 많이 쑥스러워요. 많이 쑥스러워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우리 스테이가 좋아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괜찮다는 반응이 있어서 더 열심히 운동해서 더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하니도 이제 복근 되게 선명하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멤버들도 복근 있는 친구들 몇 명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 기대하면 나중에 볼 수도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스리라차가 요새 운동이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창빈이만 봐도 우와 지금 팔이 우와 엄청 커요. Muscle man. 창빈 지금 대박이에요. 창빈이도 나중에 열심히 복근 운동을 하면 복근 공개하는 걸로 오케이. 자, 슬슬 다음 곡으로 넘어가려 하는데요. I'm gonna play a song recommended by you guys. 그래서 Do you guys have a song that you guys want to, you know, recommend for me? Please don't let me show you this, I will die. No, don't die. How many earrings do you have? I have two earrings. Two actual earrings. And this is, um... Just, um... I don't know what to call it. 그냥... 뭐야, 귓지? 네. 그냥 하는 귀걸이. It's not actually pierced. 최근에 귀걸이를 바꿨는데요. It's a wolf earring. Um... 여러분, I... 잘 모르지 잘 모르겠지만 Final Fantasy라는 이제 게임이 있었는데 그 게임... I think Final Fantasy 7? 그 중에서 이제 메인 캐릭터 중 한 명이 이제 클라우드 스트라이프이라는 캐릭터 있는데 요새 그 캐릭터에 되게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근데 알고 보니 그 캐릭터의 이제 심볼? 그런 게 이제 이런 늑대... 어... 심볼이 있어서 저도 늑대라는 동물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뭔가... 이게 너무 탐났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클라우드 스트라이프. If you guys know, leave a comment. Final Fantasy. 아무튼! Do you guys have another song recommendation? Oh, okay! Let's go with... A good song recommendation by you guys. It is... This song. 틀어드리겠습니다. 아니, 너무... 이 잔잔한 분위기에서 좀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틀어드리겠습니다. 아! EY! 아... 신나게 해결할 수 없어 기다린 나랑 더럽고 붙잡혀 먹은 해야 해 난 다룰 수 없어 이곳은 시간은 꿈을 가득 수리까 수작기 속 잡히는 건 나의 가꿈일까 생일 날 매일 날 겁이 나 붙잡힐 것 같은데 박자 달려가 숨이 쫓아도 흔들림 없이 달려 시간은 왜 내게 너를 다여오는데 밀착 후 달려가 너무 더워 날 부어줘도 없게 위로 다니면 돼 everybody sing ouais Temple oh yeah Hunting Watch out, watch out Alle suck Relax Countdown, count down ondo take Maybe're the night 네 방금 듣는 곡은 우리 Stray Kids의 크로노사우라스였습니다. 크로노사우라스 또는 그리스도의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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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한국 would be. 러시아ございます. 사실 크로노스라는 그 단어가 사실 저도 이제 그리스와를 좀 배웠었거든요 이제 I learned a bit of Greek when I was in primary school in Australia So 그 시간을 물어볼 때 그리스와를 시간을 물어볼 때 사실 POSO CHRONONICE?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Which means, you know, do you know what the time is?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Chr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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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것을 또 이제 언어적으로 알 수 있어서 뭔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오케이 음 네 방금은 스트레이키즈의 ChronoSaurus 들었습니다 Is there another song that you guys want me to listen to? Tic Tac getting closer You're too perfect No I'm not perfect You're perfect Oh whoops 자 자 Let's look at the comments How do I scroll? It won't scroll Uh huh What's your favorite song on the new album? My favorite song on the new album? It is Um I don't know I love all of them 다 너무 좋은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미로가 역시나 제일 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장르 장르적으로도 그렇고 장르적으로도 그렇고 주제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미로가 제일 좋습니다 I love Miro Thanks for asking You guys want me to play Mixtape No.4 on the new album But right now I don't have this song because I am playing music on my phone 지금 휴대폰으로 음악을 틀고 있어서 My computer still doesn't work 지금 아직도 컴퓨터 만들고 있어서 컴퓨터에 있는데 근데 잠시만 한번 찾아볼게요 I think I might find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다 너무 오래 걸리겠다 아쉽게도 Next time Next time 꼭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혹시 또 다른 추천해주고 싶은 곡이 있나요? 없다면 제가 추천해드리죠 이 곡은 옛날에 제가 팬사인에서도 한번 불러드렸었고 잠깐 그리고 월평 때도 불렀었던 노래인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되게 잔잔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좀 옛날 노래예요 오징어 저도 아멘 Heaven knows what you've been through So much pain Even though you can't see me I'm not far away We always say if one of us Somehow went away We light a candle and say a prayer Know that love still remains Close your eyes Go to sleep Know my love is all around Dream in peace When you wake You will know I'm still with you Live your life from this day on In love again I know you do the same I'm still with you I'm still with you I'm still with you Love is supposed to be Close your eyes Go to sleep Know my love is all around Dream in peace When you wake You will know You will know I'm still with you Oh, 노래 가만히 불러야겠어요 It takes me to the old times 아무튼 이번 노래는 Eric Bennett의 Still With You 라는 곡이었습니다 아직도 너와 함께 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노래인데요 뭔가 사실 되게 힘이 되는 노래라 해야 하나 뭔가 누군가 필요 약간 우리 데이식 선배님의 노래처럼 누군가 필요할 때 좀 뭔가 외로움을 느낄 때 아니면 뭔가 뭔가 공허한 느낌이 들 때 이 노래를 듣게 되면 You know Make it feel comfortable 뭔가 편안하게 하게 되는 노래인 것 같고 Eric Bennett의 노래를 너무 잘하고 진짜 모든 곡들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추천해주고 싶은 추천해주고 싶은 곡이 너무 많아요 근데 특히나 이 곡은 뭔가 듣기에도 너무 힘이 되는 곡이어서 Make you think about Your loved ones Make you think about Make you think about The people that are close to you So 추천해주고 싶었어요 Yeah 자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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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Do you guys have a song recommendation for me? Mix tape 아 오케이 안 됐어 찾아야 됐어 You guys want mix tape? I play for you 오케이 아 Bonus track mix tape 아 제가 지금 폰이 없어가지고 지금 찾아야 하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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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믹스 테이프 있나? 어? 아하 찾았어요 아하! 찾았으! 찾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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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했던 믹스테잎을 들어드리겠습니다 The very... 어? 믹스테잎 스테잎? 믹스테잎과 스테잎 믹스테잎 1.4? 너희들이 원하는지? 일단 믹스테잎 4 틀어드리겠습니다 마치 마음대로 하다 실패하면 다시 일어났지 난 포기한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현을 밀고 메로 꿈을 써누여진지도 모른지 기난해 많은 한줌만 만고 나 집안 하나로 내 꿈을 찾아 맘과 비교하지 않고 꿈에 다가가 넌 어딜 안을 갈래? 주변에 모든 답을 몰아 목적 없는 하늘 나 집안에서 에어 떠내려 가있어 우린 거슬러 갈래 바다 위 떠보는 성원 성장이 들을 게 성원 음악이란 말아 그 뒤로만 해도 외롭지 않아 그서에서 stay with my heart 그 장면 나침반에 의지해가 불과함, 담이 됐던 이마 저 별과 발이 보여주려면 내게 한 번 Stray Kids의 미카색 No.4 진짜 들어봤습니다 진짜 듣기만 해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창빈이의 랩 He does not take a breath He does not breathe 진짜 숨을 안 쉬어요 어떻게 그렇게 랩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Oh, Felix's voice is just amazing Every team, every time, every team Every time I think about it Every time I think about it Felix's voice is just amazing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OK 지금 이제 미카색 No.4를 들어봤는데요 미카색 No.4는 이제 우리 이... Three Dacha에 이제 Broken Compass라는 곡을 리메이크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들었는데 얘들이 너무 잘 만들어져서 뭔가 You know 좀 더 정이 가는 노래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앨범에서 두 번째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면 I think I would choose Mix's No.4 네, Mix's No.4를 고를 것 같아요 자, 이제 슬슬 지금 시간이 없는데 몇 곡만 좀 더 듣고 이제 가보려 해요 언제나 항상 저는 여러분을 챙겨보고 있는데 어.. Just even watching you guys I guess reacting to our music Or reacting to our music videos Or with that 이...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Like you guys actually even Just watching or listening to your music I just feel really honored And I just wanted to thanks to everyone who's Doing that for us So thank you everyone Shout out to all of you OK 자, 슬슬 다음 곡으로 가려 하는데요 다음 곡은? Do you guys have a recommendation? You inspire us, Chan? No, you guys inspire me to make more music. And you guys inspire us to the point where we get so much strength that we want to perform just all the time for you guys. So yes, Stays are our inspiration. Okay. 자, 뭔가 또 잔잔하게 잔잔한 노래를 듣고 싶은데요. 추천해주고 싶은 되게 잔잔한 노래 있어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스테이가 추천했습니다. 이번에 이 노래 R&B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노래는 우리 STAY가 추천해 주셨습니다 엘라 마이의 굿 앞 이었습니다 뭔가 R&B 바이브 가지고 있는 그런 chill한 잔잔한 노래 좋은 것 같습니다 THANK YOU STAY OK, BEFORE I GO, I WILL TAKE ONE MORE SONG RECOMMENDATION AND I WILL GO UNLUCKLY 근데 좀 시간이 늦어가지고 여러분도 자야 하고 저도 이제 해갈 것들을 해야 돼서 UNFORTUNATELY, I THINK THIS WILL BE THE LAST TIME 아, 추천하고 싶은 노래 있어요? IF NOT, I SHOULD PLAY A SONG FOR YOU GUYS 혹시 몰라, 저도 찾고 있을게요 Let's go 음... 브루노 마스? 브루노 마스 좋죠. 어? 브루노 마스 드릴까요? 브루노 마스 드릴까요? 오케이. 그러면 브루노 마스의 노래가 엄청 많잖아요. 브루노 마스의 노래 추천 한번 봤습니다. 음... 음... 브루노 마스의 노래 추천 한번 봤습니다. 브루노 마스! 어떤 게 있다면, 여러분께 노래를 하실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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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 골랐습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 들으면 되게 좋아할 거에요 This takes you to the feelings It's a simping song, simping 저도 이 노래 너무 좋은데 This is such a crazy feeling though Oh, such a crazy feeling though I don't want to get too attached but I feel like I already am 자, if you guys are ready, I shall play the last song for today 오늘의 마지막 곡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ready? 이거 옛날 곡인데 제일 좋은 곡이에요 혹시라도 저 노래 부를 수도 있어요, 오케이? They don't understand I don't wanna miss out этоvan expressed throughout the fall If you're out there, you can έ Ear Opportunity ain bikini deluck And hope to run to the other side Talking to the moon thirty seven most models I'm just alone, talking to the moo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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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m feeling like I'm famous The talk of the town Let's say I've gone mad I've gone mad I've gone mad I've gone mad But they don't know what I know Cause we must have to stay I used to sing this song before It was quite difficult It was very difficult It's very high as well I think it's really good I think it's really good Outlooks are really good But it's really cold It's really cold It's not even if you can't sleep If you hear the song If you hear the song If you can sleep If you can sleep I can't sleep I'm hoping I'll watch the song Brunar Maz's Talking to the Moon I've listened to It's still late So it's 3rd is still It's still 3月 31st It's still 3月 31st Although it's been over I think we've been The day of the year I think I'll be able to find out A week I'll be able to find out I'll be able to find out Anyway Today I wanna see you 오늘 너무 고맙고요 아직 활동 많이 남았으니까 열심히 할 거고 내일 보는 스테이도 있으시니까 내일 보고 또 아직 정말 많은 콘텐츠가 남아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케이, 저희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잠 안 잘 수도 있지만 잠 안 올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말고 You know, you guys aren't the only ones I barely get sleepy either 근데 It's not weird, 그게 이상한 거 아니고 Everyone goes through phases like that I go through it all the time So, no worries, 괜찮아요 자, 그러면 자리 이만 가보겠습니다 Thank you, stay! Thank you, baby stays! 자리 이만 가보겠습니다 Thank you, guys Good night Good night Big hug! Big hug! Yeah! Why are you so sweet? No, you guys are sweet Rest well After I do the stuff that I need to do I shall rest No worries Guys 가볼게요 Good night Thank you, thank you, guys Bye, bye 가볼게요 Well, I hope you Si l like 감사합니다.